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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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로 올라가는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매일 해요 여기서 하니까 너무 좋네요 여기 기운이 너무 특별히 말할 수 없는 밝고 편안하고 안정된 기운 너무 좋아요 저는 40대부터 맨발 걷기를 해서 몸에 많이 좋은데 황토끼를 처음 걸어봅니다 머리가 시원하고 맑아지는 느낌? 굉장히 상쾌합니다 무릎이 많이 힘이 생겼고요 뭐라 그럴까 몸이 가벼운 느낌? 자연 경관 보는 것만 해도 좋은데 직접 내 발바닥으로 흙을 촉감을 느끼니까 몸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벌써 오고요 손도 이렇게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오네? 좋습니다 uelle몇 감시 아멘